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항공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기출문제풀이 5-1입니다. 왜 5강이 아니고 5-1이냐 여기는 챕터 6 들어가는데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문제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제가 이거는 5-1, 5-2로 제가 좀 나눠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책부터 보고 할 건데 오늘은 이번 강의는요. 6강까지 할 거예요. 아 6세기까지 할 거예요. 6세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7세기 하고요. 그리고 순서 통합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거 필기노트 13페이지 펴주세요. 13페이지 보시면 2세기, 3세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와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는데? 여기 대고, 그렇죠. 똥꼬, 미고스근 침내, 광장, 피계문동, 누울자소 무성 씨법진 영보무이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대고, 똥꼬, 미고스근 침내 광장, 피계문동, 누울자소 무성 씨법진 영보무이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이거 왕 순서잖아요. 태조왕, 고국 천왕 동천왕 고의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근촉왕 침무왕 내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 비우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눈치왕 자비왕 소지왕 그 다음, 무령왕 성왕 그 다음, 지증 법풍 진흥 영양 영유 보장왕 무왕 의자왕 그 다음, 진평왕 그 다음, 선덕여왕 진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그 다음, 신문왕 이렇게 되어있죠. 이 왕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세기까지 할 겁니다. 우선 이 노래부터 암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왕이름 암기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살 붙이면 되죠. 한번 보죠. 살 붙여봅시다. 2세기 태조왕 게르브 고시가 왕권을 장악하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장소 옥저정보 그래서 암기팁 옥고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고옥천왕은 진대법 잘 나옵니다. 진대법 진대법하고 무조건 세트는 을파소예요. 을파소, 진대법 그렇죠. 그리고 부자장소 그래서 진부행 옥고영 진부행 이렇게 암기하시면 2세기 끝. 그 다음 3세기 동천왕 동천왕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선평 공격 그렇죠. 서공 동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중천왕 관납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고이왕 율령 그렇죠. 율령 반포하고 한강유역 점령한다. 관등 관복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정과 그 다음 시스템 정비한다.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재정권을 정비하고 시스템 돈 벌고 체제 만들고 그 다음 뭐가 오냐면 정성기가 온다.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이왕 때 재정과 시스템이 정비되니까 그 다음 때 근초고왕 때 나라가 이제 떡상한다. 정성기 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재정시스템 정성기 그리고 이제 4세기 미천왕 그렇죠. 미천왕 낙랑 서한평 우선 서한평 점령하고 낙랑 전복하죠. 그렇죠. 낙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고요. 고공원왕은 이제 원통왕이 죽었다. 근초강 공격으로 원통왕이 죽었다. 소술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소술망 너무 잘 나옵니다. 불교 태학 율령 불교 정신통일 태학 그 다음 세뇌식기는 학교 만들고요. 그 다음 율령 그렇죠. 시스템 정비하고요. 그러니까 미천왕 때 재정권 확보하고 낙랑 정복하면서 그리고 소술왕 때 시스템 정비하고 그 다음 왕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최정성기가 온다. 그거 법칙이에요. 재정 시스템 정성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우왕은 늘주왕이랑 나재동맹 왜? 남하정책하니까 개로왕은 장수왕 공격으로 죽죠. 아 여기 다 안하고 이렇게 가버렸네. 미고스 불태율이고 그 다음 근초고왕 근초고왕 이제 보죠. 근초고왕 요서산등 규슈 이제 정성기죠. 해외 진출합니다. 마한정복하고요. 그 다음 칠지도하사하고 부자상속 아직게한자 왕인천자문 부마요상균 7개 최정성기 침류왕 불교 동진 말안안차죠. 불동마 그러면 불교가 둘이 같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냐 소술음이 먼저다. 그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내무랑 때 마리칸 칭호 그 다음 광개토대왕 도움으로 외국역대 그래서 말타고 도와주어. 4세기에서는 근초고왕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소술음이 훨씬 잘 나옵니다. 소술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대거 똥꼬 미고스 근 침내 우선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 광장 피계문동 누울 자소 무성 시법진 영범 무의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 광개토대왕 영신후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넘겨야겠네요. 14페이지 영락 연호를 최초로 영락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후영격퇴하고 신락 지원하고요. 그래서 영신 후 그 다음 장수왕은 남하정책 하죠. 아버지 비석안에 세워주고 광개토대왕 능빛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평양 천도 나재동맹 하죠. 한성 점령하고요. 괴로왕 죽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지도적 분할 점령하고 다시 내려와. 그래서 중앙고구력이 비평제한 사지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재동맹 죽고요. 장수왕한테 문주왕 웅진우 천도 동성왕 이제 소지왕과 결혼동맹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눌지왕 휘왕하고 나재동맹 근데 여기서 눌지왕 한번 보시면 눌지왕 한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묵호자 불교전래 그 다음 부자상속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비왕 수도박리 주소 만들고요. 그 다음 계리직에 제일 잘 나온 사람이 소지왕이에요. 소지왕은 무조건 계리직에만 알아야 돼요. 우행시죠. 우역 우역이 지금 우체국 같은 거예요. 우체국 만들고 그 다음 육부를 부족에서 행정으로 그 다음 시장을 만들었다. 우행시 그래서 소지왕 정말 잘 나옵니다. 계리직에서 그래서 소지왕은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6세기 보도록 하죠. 6세기 고구려왕 볼 필요 없고 바로 백제왕 22담로 그렇죠. 무령왕 그리고 양나라 교류했다. 그 증거가 양직공동 그 다음 송산리 7호분 벽돌무덤 무령왕는 발견됐죠. 여기에 지석이 발견됐어요. 영동대장군 백제 3화왕 진짜 잘 나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3화 3화왕 나온 무조건 무령왕이다. 그래서 22 무사 송양벽으로 여러분이 여기 암기하시면 되고 성왕 사비천도 하죠. 남부에 국호 쓰고요. 그 다음 부여시 쓰고요. 22부 사비천도 중요해요. 그래서 22부간 이사 이렇게 하고 관산성에 죽는다. 근데 이 성왕하고 이 진우왕하고 세트다. 꼭 기억해야 돼. 세트예요. 그러니까 성왕하고 선왕하고 처음에 동맹 맺다가 진우왕이 배밤 때려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는다. 그래서 성왕하고 진우왕이 나오면 선왕이 무조건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지증왕 지증왕 때 재정권 확보합니다. 국호 사용하고 신라라고 왕칭호 그 다음 우상국정벌 철제농기구 우경 철제농기 우경 재정권을 확보돼. 그리고 법흥왕 때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불법과 그 다음 윤력 그쵸. 시스템을 정비해요. 병부 상대등 골품제 불교 공인할 때 2차등 축점 건원 건원도 잘 나옵니다. 연호 그 다음 금강가야 정보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불법으로 원금 받는다. 암기티브로 기억하시면 되고 진우왕 때 이제 체정성기 맞죠. 단북창악마 그쵸. 그 비석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6세기잖아요. 그 다음 7세기는 여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상북통일 과정이잖아요. 상북통일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북통일 순서가 잘 나오긴 합니다. 책 한번 보면 15페이지 영양왕 때 살수대첩 영유왕 때 여기서 오면 정변 보장왕 때 멸망 무왕 때 이제 제일 잘 나오고 미륵사의 석탑 의자왕 때 멸망 진평왕 때 두 개만 하면 돼요. 걸소 결사표 세소개 선덕여왕은 황룡사 구축목탑 자장 그쵸. 분왕사 그 다음 첨성대 황분첨이자 암기팁 그 다음 진덕여왕 때 나당동맹으로 태결합니다. 김춘추가요. 주도해가지고 그 다음 태활한 연호쓴다. 집사부 있었다. 무령왕 때 백제별망하고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된다. 그 다음 신문왕 때 제정성주 최정성주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 왕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지금 제가 구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실제 강의에서는 이거 두 시간 하잖아요. 두 시간 스토리까지 해가지고 두 시간 좀 넘게 하죠. 너무 잘 나와요. 문제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여기서 안 나오면 한국사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4, 5, 6 요새 잘 나와요. 4, 5, 6 4, 5, 6 무조건이니까 4, 5, 6 위주로 보시고 실제 강의는 삼국통일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문제 들어가기 전에 조우쌤 한마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파트가 고대 파트 중에 이 고대 정치가 여러분 핵심이에요. 문제도 제일 많고요.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예요. 각 시대별 나라별 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파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5, 6세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각 시대별 나라별을 왕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가로로 암기해야 돼. 세로로 암기해야 돼. 가로로 그래서 왕을 정복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풀어봐야 돼. 반복하다 보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통합문제 순서문제 그 다음 자료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문제하고 순서문제는 이번 강의 아니고 다음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별로 문제를 분류하고 그 다음 순서문제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 통합문제 따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으니까 개리직문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른 데 개리직문제 안 놔요. 제 것 책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리직 광호기 편 되니까 다음에는 이거 다 빼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개리직문제가 있는 건 제 책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사색입니다. 사색이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백제 근초강 업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됐어요. 옳지 않은 것 볼게요. 남쪽으로 만을 멸하여 전라도 해안까지 확보하였다. 맞죠? 어 부마요산균 7개잖아. 부마 요 산 균 7개 어 만정복 나오네. 맞아요. 북쪽으로 고구려 평양산까지 쳐들어갔어. 맞아. 근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고국천왕이 아니고 고국원왕이죠. 고국천왕은 여러분 2세기왕이잖아요. 그쵸. 근초가 4세기고 연도가 틀리네요. 이거는 고국천왕이 아니고 고국원왕. 아 말장난 문제네. 말장난 문제. 아 이런 문제 틀리면 여러분 짜증납니다. 이런 문제 맞춰야 돼. 이런 말장난 문제. 그 다음 중국의 동진 일본과도 무역을 전개했다. 어 일본 같네. 귓슈 같고. 그쵸. 어 그 다음 요소와 산중 일본왕과 중국과 무역했네요. 그 다음 왕이 부자상속 부자상속 했네요. 그쵸. 그 다음 석이 편찬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아니고 고국원왕 요게 틀리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2번과죠. 2번 2번 4세기 4세기 4세기에 있었던 걸로 오른 거 그쵸. 어 그러면 부사하고요. 미 고 수 근 침 내 이거 봐야죠. 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거 요걸로 보시면 되겠네. 볼게요.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교류를 맺고 22담로 무령왕 무령왕 없잖아요. 근초고왕 침령왕밖에 없잖아요. 무령왕 밑으로 가야죠. 틀리네. 우산국정벌 요거 지증왕 지증왕 어 지증왕도 6세기로 가야죠. 틀리네. 고령의 대가야가 세력을 확장했다. 이건 광개토대왕이 공격한 다음 이거 5세기 때 틀리네.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인 윤령 불 태 율 기억나요? 불태 율 소수림 근초고왕이 4세기니까 같은 시대 어 소수림이 똑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100년 단위로 하면 그나마 제일 가깝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봐야 한다? 답은 4번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나라만 보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한다?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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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고 똥고 미고스금 침내 미고스금 침내 이것만 알면 이 문제 풀잖아요. 근데 나라별로 보면 이거 완전히 아웃돼버린 거죠. 어느 스태가 어느 스태인지 모르니까. 다시 가로로 가로로 암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요새는 단독 문제보다는 통합형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한다. How? How?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가죠. 3번 가, 나, 다 고구려 발전 과정 고구려 발전 과정이네요. 오른 거 낭랑군을 차지했대요. 한반도 진출하면 발판을 뭐래 했다? 마련했다. 미천왕이네. 미천왕 낙서잖아. 암기티비 낭랑 서한평 점력 그렇죠. 미천왕 미고수니까 이거 4세기 그 다음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대요. 여러분 백제도 한성을 함락했대요. 이거 장수왕이네. 그렇죠. 장수왕이잖아요. 5세기죠. 그러면 사이 고구려왕이야. 미고수 근침내 광 장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고국원왕 소슬망 광개토대왕이 정답이겠네요. 맞죠? 들어갈게요. 그러면 보시면 태학설립했다. 태학은 소슬리망 맞네. 진대법을 도입했다. 대고 2세기 때 여러분 고국천왕이지. 의파소 등용해가지고 천리장성 여러분 이거는 당나라 신이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영유왕 때 틀리네요. 그 다음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했다. 어? 누가 왜 격퇴했습니까? 광개토대왕이 격퇴했잖아요. 맞네요. 그럼 답은 몇 번 봐야 한다? 답은 2번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별로 물어본 거죠. 나라별로 물어본 거죠.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왕 이름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무조건 왕입니다. 왕을 암기 안 하면 여긴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왕을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에 제일 중요한 건 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사는 왕이 제일 중요하다. 근현대사는 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순서 문제지. 뭐 여러분. 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오른 거 백제왕이 평양전 공개에서 어떻게 돼요? 왕이 죽었대요. 근초구왕 근초구왕 근초구왕이 죽였고 왕은 고국원왕 고국원왕이 죽은 거지. 몇 세기? 4세기네. 4세기. 그렇죠. 왕이 보병 5만 명. 여러분 5만 명으로 신라 구원했다.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5만 명이란 단어 나온다. 다시 한 번. 5만 명이란 단어 나온다. 그럼 무조건 관계토대요. 신라 구원했다. 관계토대요. 4세기. 4세기. 그러면 아 5세기죠. 관계토대요. 5세기. 5세기네. 그러면 사이에 있었던 걸 뭐냐. 고구려로 보면 미 고 수 광 장으로 하면 아 광계토하고 이제 여기 누구냐. 4세기 그 고국원왕 때 죽었으니까. 소수림왕 얘기했다. 소수림. 소수림 얘기하는 거겠다. 보니까. 볼게요. 소수림. 그렇죠. 태학 설립하고 율령왕 보다. 불태유. 다 1번 나와버린다. 그렇죠. 이게 고국원왕. 이게 광계토대왕이니까.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누구. 소수림왕.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수림왕 엄청 잘 나온다고. 그럼 소수림왕 암기티. 불교. 태학. 율령. 시스템 정비했다. 정신통일. 그렇죠. 불교로. 그리고 세뇌시켜요. 유교로. 총. 그리고 말 안 든 애들 죽여요. 율령. 그래서 불태율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소수림 잘 나옵니다. 근데 다른 왕도 봐야겠죠. 평양으로 도불 옮겼다. 장수왕이겠네. 광국원에 공격했대요. 동천왕. 그렇죠. 직접 말간병사를 거늘고 요소지만 공격했다. 영양왕. 답은 몇 번? 답은 1번. 요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5번. 2019년 개리직 문제인데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 이거는 백전방지용 문제예요. 2019년 개리직이 유명하죠. 무당직 문제로. 이거 찍는 거 찍는 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낸지 몰라. 참. 나 진짜. 이걸. 이걸. 아. 이거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이거 찍으라고 낸 건데 아. 그래도 한번 풀어보긴 합시다. 위두를 전진의 사신으로 파견했다. 이걸 알까? 과연? 아. 나 이거 무슨 노력 같은데. 위두 전진의 사신. 내 책에 있긴 있어요. 내무랑 때입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내리니까 한국사가 없어지지. 내무랑 이거. 아시촌 소경. 이거는 이제 조금 알 수 있죠. 지중왕 때죠. 최초로 어떻게 돼. 지방에 소경 만든 건 지중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이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죠. 실직국. 압록국을 정복했다.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파사이사금인데 몰라 몰라. 이사금이니까 답은 1번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복호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복호가 내무랑 아들입니다. 내무랑 아들이에요. 내무랑 아들을 나중에 내무랑이 죽고 나서 그 동생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원래 고구려 인질로 끌려갔어요. 형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한다고 아들들을 다 내무랑 아들들을 고구려 그 다음 왜 사신으로 사신이 아니지 인질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왕 때냐면 이거는 이제 늘지 마리칸 동생으로서 볼미를 보고 있죠. 이거 실성왕 때예요. 실성왕. 아 이거 어떻게 하라 근데. 실성왕 때 복호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실성왕이고 그 다음 나흘을 신고 설치했다. 이거 소지왕이거든요. 이거면 이거 하나 알겠다. 황복법. 순장 금지한 거. 이거 지증왕이다. 지증왕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그쵸. 이 두 개. 아 이거는 찍어야 돼. 틀리라고 된 거야. 맞출 수가 없어. 이거 맞출 수가 없어. 답은 1번인데 아 이거는 그냥 여러분 틀린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위드 전진하고 아지손 소견 이거 다 이거 다 암기한다. 이건 자살행이야. 이런 거는 버리고 딴 문제 푸는 게 나아요. 이거 맞은 애들은 다 찍어서 맞은 겁니다. 찍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멘탈 흔들리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버리는 문제니까. 그냥 버리시면 돼. 버리시면 돼. 못 풀어. 이거 배점 방증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리고 딴 걸로 푸는 게 낫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잡지 마요. 끝까지 잡아서 이렇게 할 것 같다. 여러분. 시간만 나가고 그 시간에 딴 거 해야 돼. 딴 거 해야지. 이걸로 멘탈 깨지지 마라. 뭐 이 정도 수준은 이제 한국사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가 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안 나옵니다. 게리직 한국사 어렵게 나온다 해도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이제 폐지 되잖아. 폐지 되잖아.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 이제 생각하면 돼. 아 이런 거는 이제 찍어야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그다음 6번가 들어가죠. 6번. 다음 시기 백제왕의 업적을 오른 거 파바일 백제왕 해외 막 진출하네. 요소산도 규수 진출하네. 어 고구려 공격하고 근초고왕이지 뭐. 근초 고왕. 근초고왕. 글씨가 어떻게 되겠다. 근초고왕이네요. 부마 요상균 7개. 부자상속 만정복 요소산등 규수 그 다음 실지도 그쵸. 만토막했다. 맞네요. 그쵸. 부자상속 어 맞네요. 그 다음 22부로 여러분 22부 이거는 성황입니다. 관등제도 시스템 정비한 거 고이왕. 그럼 기역 니은이네. 암기티브에 있는 거 답은 몇 번? 답은 1번. 요런 수준이 나와. 요런 수준이 나와. 아까 아까 완전히 여러분한테 레벨이 차이가 있잖아요. 요정 수준이에요. 요정 수준은 최근 문제죠. 그 다음 이제 서울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걸로 가장 뭐한 거 옳은 것 이것도 최근 거네요. 가 고구려는 백제를 선제공격했다가 패하고 고국원왕이 전세하는 위기를 맞았다. 여러분 고구려 이거 고국원왕 몇 색이 미 고 수니까 이거 사색 그렇죠. 외치님을 받은 소수 뭐야 신라를 구원했다. 신라 구원했다. 요거 누굽니까? 광개토 5세기 5세기 그렇죠. 고국원왕 그럼 보나마나 누구 내겠어요 여러분. 소수리망 내겠네. 봐봐 소수리망 내는 문제 많아야 안 많아. 아까도 이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니까 4세기에서 제일 잘난 왕은 누구다?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4세기에서는 근초광도 나오긴 하지만 소수리망이 훨씬 더 잘나온다. 그럼 소수리망 딱 나왔네 다 몇 번 4번 나왔잖아. 수도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이거 장수 장우 낭낭굴 축출했다. 미쳐나. 요서지역 선제공격 이거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 영양왕 답은 몇 번? 답은 4번. 태양 소수리망 소수리망 암기 불태유 근데 이거 소수리망 안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불태유 그러니까 전체적 왕을 어떻게 흐름을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 순서를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제일 쉬운 거는 노래로 암기하는 게 제일 쉽다. 대고 똥꼬 이곳을 금침내 이렇게 암기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험 한마디 있네요. 좋은 수험 한마디 볼까요? 삼국시대 왕은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고국원왕 관계통 사이니 당연히 소수리망이고 소수리망은 암기티 불태율로 풀면 바로 5초컷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 8번 가죠. 8번 서울시 문제 이 왕과 대립했던 고구려 왕 고구려 왕이 이거 봐봐 석이 나오네. 고웅의 석이 아까 이 고웅석이 앞에 기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고웅석이 있었어요. 아까 볼까? 고웅석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고웅석이 선지 있잖아. 고웅석이 그렇죠? 근초고왕이라 아까 했었죠? 이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고웅석이 그렇지? 그럼 이거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그러면 근초고왕하고 대립했던 그렇죠? 고구려 왕 그러면 근초고왕 공격했던 건 고국 원왕이잖아요. 근초고왕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죽었잖아요. 원통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거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한국사람은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 무조건 기출이야. 그러니까 암기하고 기출문제 풀고 기출문제 10번 풀었다 그러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기출 10번 풀어서 떨어진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붙습니다.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 계속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9번 가도록 하죠. 아 9번 없네요. 이제 5세기입니다. 5세기. 5세기. 광장 비계문동 5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밑줄 친 왕이 남긴 업적 끝났죠. 여러분 왕. 영락 나오잖아. 영락. 영신 후 영락 신라 후원 그 다음 후영 격퇴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광개토대왕 그렇죠? 그럼 광개토대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도읍을 평양수로 옮겼다. 장수왕 불교 공인했다. 소수림왕 장수 소수림 후영 격퇴했다. 맞죠? 후영 격퇴한 게 광개토대왕이니까 영신 후 후후 그렇죠? 그 다음 수도 한성을 합나 계로왕을 죽였다. 여러분 계로왕 죽인 거 누구예요? 계로 계로운 사람 장수왕 계롭게 죽었다. 장수왕이 공격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하나밖에 안 되네요. 3번밖에 안 돼요. 영신후만 기억하시면 문제 품다. 영신후 영락 신라구원 그 다음 후영 격퇴 또 신라할 때 5만 명 파견합니다. 5만 명 이따 사료 있을 거예요. 5만 명 오케이. 그 다음 2번 보죠. 2번 2번 밑줄 친 왕 어 왕 어 9년에 백잔의 명을 어기고 백잔이 백제입니다. 백잔 나오면 조금 백제로 생각하세요. 백제 왕이 평양으로 행차 내려갔다. 그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아래 길을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찼대. 도와달라고 했대. 그래서 몇만 명 5만 명으로 신라를 구원했대.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 5만 명 5만 명 그렇죠. 5만 명 신라 구원했다. 그러면 이거 누구다. 광개토대왕 그렇죠. 광개토대왕 5만 명 신라 구원. 5만 명 신라 구원. 꼭 기억해 나세요. 5만 명 신라 구원.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그럼 광개토대왕 암기팁 영신우 영락 신라 푸영격태. 영락 여기 나오잖아. 아 기가 막히다. 와 진짜 바로 바로 다 풀 수 있죠. 좋아. 하우야 아 이렇게 좋은데 과목이 없어지 이렇게 예쁜데 바로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금방성이 오르는데 한국사는 그 다음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뭐했다? 차지하였다.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이거 누굽니까?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 장수주상소. 그렇죠. 왕이 계신 형제에서 부자상소. 이거는 백제랑 근초고왕. 그렇죠. 고구려는 이제 고국천왕.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신라는 눌지왕. 그 다음 태학 율령 어 불교 불태율 소수림 이건 관계토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나와야 한다. 어 문제 무난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죠. 3번 가 나 사이에 있었던 걸로 뭐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볼게요. 어 봐봐요. 백제왕이 군사 산말 거두고 평양성을 공개가지고 왕이 어떻게 맞다 죽었대요. 이거 4세기 근초고왕. 근초고가 공격했고 고구려왕은 고국원왕. 왕 32년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직접 보병과 기병 50면을 거느리고 가서 갔는데 왕이 죽었네. 시호를 성이라고 하는데 성왕이네. 6세기 성왕. 6세기 성왕. 그럼 사이에 5세기 들어가야겠다. 5세기. 그렇죠. 5세기 들어가야겠다. 5세기. 그럼 5세기로 맞는 거 봅시다. 수가 고구려를 침립했다. 7세기. 그 다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5세기. 나당 공개가 망했다. 7세기. 어? 5세기 5세기는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법원직 문제. 별거 없어요. 정우샘 한마디 봐요. 여러분. 한국사에 제일 중요한 건 왕. 수업시간에 그렇게 왕 업적을 암기하라고 한 이유가 문제에 자주 출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왕도 모르고 한국사 한다는 건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건 한능검이든 뭐든 왕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합니다. 고구건동이 장사지였다고 해서 고구원왕이죠. 고구원왕 4세기. 그 다음 성왕은 이제 6세기. 그리고 그 사이에 5세기 왕 찍으면 된다. 5세기 왕은 당연히 누구? 장수왕이니까 답은 2번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암기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암기 안 하면 안 돼. 이해고 자시고 여러분 한국사는 암기 아 뭐 한국사만 암기야. 여러분. 우평, 금융도 다 암기야 여러분. 암기예요. 암기과목 간단해요. 제가 또 암기과목 대가 아닙니까? 암기왕 김종호 아닙니까? 암기과목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여러분. 그거 앞대가리 따가지고 여러분 암기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뭐 암기과목의 큰 흐름을 파악하겠다. 그럼 시간만 다 낭비해요 여러분.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으로 암기하는 게 그냥. 그렇게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거 문제화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암기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팁 하나 주면 노래 부르고 노래 좀 집어넣고 리듬이 있고 멜로디 있으면 암기가 더 잘 돼요. 암기 잘 돼요. 그리고 우선 암기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암기하면 이해가 돼. 암기하면 이해가 돼.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해 안 돼서 그냥 암기하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해했다고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이해했다고. 암기하면 이해 됩니다. 문제 많이 풀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4번 밑줄 친 기억의 결과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 어? 볼게요. 이거 영락 나왔네. 여러분 영락 나오면 누구? 광개토대왕이야.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여러분 5만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신라를 후원했대요. 그쵸? 어? 외국 격퇴했잖아. 외국 격퇴했잖아. 봅시다. 이 외국 격퇴의 결과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을 강화했다. 맞죠? 기부엔. 테크. 고구려가 신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둔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이름이 있는 그릇이 발견됐어요. 신라 무덤에.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백제가 고구려 평양선 공개했다. 근초고왕 4세기. 이 아저씨 5세기잖아. 틀리지? 관산성의 성왕이 살해됐다. 6세기. 554년에 죽잖아. 그 다음 금강가야가 어떻게? 중심세기 됐다. 이건 3세기.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하죠. 5번. 서울시 문제네요. 중요도는 2개. 그쵸? 난이도는 보통이네요. 보도록 하죠. 다음 밑줄 친 왕이 제의할 때 사실로 오른 거 보기에서 고르면 왕이 3만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하여 백제에 도우가 한성전. 여러분 5만 명으로 신라 후원하면요. 광개토대왕이고요. 3만 명으로 백제에 공격하면요.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이거 장수왕. 장수왕이에요. 그럼 장수왕에 대한 걸로 오른 것. 백제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거는 성왕이죠. 성왕.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이거 맞네. 금강가야가 가해연맹을 주도했다. 3세기.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라가 백제와 친성관계를 추주했다. 나제동맹. 장수왕이 남하정책하니까 나제동맹 체결하죠. 비우왕하고 늘지왕하고 비눌. 오케이. 맞네요. 5세기. 답은 니은하고 리을.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세기 상황 물어보는 거예요. 5세기. 5세기 암기팁. 광장. 비계. 문동. 늘. 자. 소. 땅땅. 장수왕 때 서로 동맹 맺죠. 그쵸? 장수왕 때.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돼요. 그럼 장수왕 안 깊지. 비평제한 사지중으로 하면 답 나오잖아요. 비. 평. 제. 한. 사. 지. 중. 광개토대항 능비. 평양 천도. 평양 천도. 그쵸. 그 다음 나제동맹. 나제동맹이 있잖아. 이거 하면 그냥 풀어. 한성 점령. 괴로왕 죽고. 지도독 분할 점령. 중원 고려비. 답은 몇 번? 쉬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암기하기만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이거.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빨리 풀어요. 아까 백전반쪽 문제.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다. 그런 거는 버려야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 6번 가죠. 6번. 6번. 가에 해당되는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금괴루 나오네. 금괴루. 괴로왕이지 뭐. 괴로왕. 금괴루가 괴로왕입니다. 바둑 돌임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초에 뭐. 스파이죠. 장수왕이 돌임을 파견해가지고 괴로왕하고 바둑 두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왕한테 얘기하죠. 토목사업을 부추기죠. 그래서 토목사업 하잖아. 그래서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고 그때 이제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괴로왕이 죽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 봤더니 아들이래. 금괴루가 이 말을 듣고 아들에게 말했대. 아들은 비계. 이거 암기팀 있잖아. 비계 문동이잖아. 괴로왕 다음이 문주왕이죠. 문주왕.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잖아요. 웅진 천도 적으면 되겠네. 답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괴로왕 아들이니까 비계 문동해가지고 문주왕. 웅진 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했다. 이거 계속 나오네. 성왕. 성왕. 고구려 평양성 공격했다. 근초구왕. 눌지바륵강과 동맹했다. 비유왕. 비눌동맹. 비유왕. 그럼 답 딱 나오네요. 몇 번. 답은 1번으로 딱 나옵니다. 됐죠? 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이제 7번 보죠. 7번. 7번. 게리징 문제네요. 2014년 게리징은 여러분 무난합니다.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게 2019년이에요. 아 2019년 정말 미쳤어. 미쳤어. 그럼 이제는. 4세기에서 5세기 전반까지 신라 고구려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 적절한 거. 고구려하고 누구하고? 신라하고. 당연히 보면 그러죠. 볼 게 뭐 있어. 이게 너무 쉽잖아.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있는 글씨 발견됐다. 즉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신라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왜 영향을 줬어? 내부랑 도와줬잖아. 세상에 공짜로 도와주는 거 없어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언니 자는 거 아니죠? 어? 30분 조금 넘었는데. 아직 멀었어. 여러분 문제 풀려면 아직. 아직 많아. 피곤하신 분은 조금. 여러분 지금 좀 쉬어도 되는데. 쉬지 마. 바로 그냥 들어. 알겠죠? 언니 빨리 일어나. 빨리. 아예 자 아까 봤습니다. 계리직 문제는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 깜짝 놀랐지? 언니. 언니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잠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 계리직 문제라. 깜짝 놀랐죠? 봐야 돼. 봐야 돼. 그러니까 2019년 계리직 문제가 진짜 쓰레기고 나머지는 뭐. 2019년이 워낙 유명하죠. 문제가 이상한지 유명하죠. 그 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하죠. 8번. 다음 자료 시기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오른 것. 보도록 하죠. 고려대왕. 고구려라는 뜻입니다. 상황공과 신라. 매금. 매금 나왔다. 동의매금에게 의복화사. 이제부터 암기하세요. 이거 나오면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야. 이거 나오면 중원고구려비다. 이거 나오면. 동의매금에게 의복화사했다. 그럼 무조건 중원고구려비 장수왕 시기로 추정됩니다. 그럼 장수왕은 남북조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다리 외교하고 있었죠. 고구려남화정책하고 있었죠. 맞네요. 사비로 천도했다. 성왕. 6세기. 국호를 중국식으로 바꿨다. 지증왕. 6세기. 한화정책. 답은 ㄱ, ㄴ. 답은 1번밖에 안 돼. 됐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사료를 알아야 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냐. 체크하면 되죠. 틀렸으면 지금 체크하면 되지. 동의매금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동의매금 나오면. 아 이거 중원고구려비. 요새는 또 다른 말로. 충주고구려비. 다시. 동의매금에게 의복화사. 동의매금 나오면 충주 또는 중원고구려비. 같은 거예요. 그거다. 장수왕대로 추정된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9번 가죠. 9번. 9가지 문제네요. 책은 겁니다. 요 사료 있었죠. 돌임. 아까 이거 앞에 있었잖아. 사료가 돌고 돈다니까. 돌고 돌아요. 개로왕이 여러분. 장기 좋아하니까. 누가. 장수왕이 돌임을 파견하잖아요. 밑줄 안 쳐졌네. 누가. 장수왕이. 책은 쳐져 있어요. 장수왕이 기뻐하면서 백제를 치려오고 장수를 파견했다. 그럼 장수왕. 돌임 나오고 개로왕 나오네. 장수왕. 장수왕 뭐 했냐. 평총 좋아져. 비평제한 사지 중이니까. 진대법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진대법 고국천하. 낭낭궁 점령했다. 미천하. 그렇죠. 외군을 물리쳤다. 장수왕. 신라 구원했다. 아니 장수왕이래. 광개토리야. 그럼 장수왕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되죠. 그럼 개로왕하고 세트예요. 광개토리야. 세트예요. 알겠죠? 세트예요. 그리고 돌임 나온다. 돌임 우리나라 최초의 스파이. 장수왕이 돌임을 백제에 파견했고 개로왕이 돌임하고 바둑두다가 토목사업해가지고 나라 거덜났다. 그러니까 이 토목사업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라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건축, 부동산 이게 잘못해버리면 나라 망하게 돼. 나라 망하게 돼. 나라 망하게 돼.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죠. 10번. 보니까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알 수 있는 금성물, 비석. 끝났지. 뭐 아까 했잖아. 동의매금. 동의매금이잖아요. 동의매금.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한 마리 뭐가 돼야 돼요? 매가 돼야지. 휘익 해가지고 날아가. 날아가서 팍 잡아요. 막 잡으면 뭐야. 동의매금 나와. 아까 동의매금 있었잖아. 동의매금 나오니까 아 이거 뭐다? 아 이거 중원고립. 충주고립이구나. 동의매금. 그럼 답은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돼요. 만약에 영락이라고 나왔다. 그럼 관계초대학능비. 영락이 나왔어요. 그쵸. 영락 나왔으면 관계초대학능비. 동의매금 나왔으면 중원고립이.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그 다음 11번. 게리직 문제입니다. 또 2019년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여러분. 보도록 하죠. 경자년에. 어? 어? 그나마 다행이다. 어? 문제 그나마 다행이다. 기병 5만 명 파견했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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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기병 5만 명이 누굽니까? 관계초대학이지. 관계초대학. 어디를? 신라를. 아. 이거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만약에 5만 명 올랐으면 이 문제 어려울 뻔했네요. 그쵸. 그러면 관계초대학의 왕호가 새긴 유물 호명 그릇이 출토되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가왕. 관계초대학 백제를 공략했다. 맞습니다. 모르면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나국가. 나국가는 포상팔국의 나를 공격을 받은 가야는 어떻게 돼? 아니 포상팔국을 받은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했다. 신라가 구원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모르면 넘어가면 돼.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는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근데 나는 무조건 틀리잖아. 아. 리을은 무조건 틀리잖아. 나국가는 아스카문화 형성. 아스카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백제예요. 백제. 그러니까 리을은 무조건 틀리네. 리을은 틀려. 그러면 알딸딸한 거 이거 디귿 알딸딸한데 이렇게 알딸딸할 때는 맞는 걸로 해소해야 돼. 맞는 걸로. 그러면 이건 답 몇 번 더 한다? 답은 3번. 와. 근데 어렵긴 어렵다. 포상팔국의 나. 근데 이거는 아까 그거보단 그나마 풀 수 있습니다. 왜? 박스형 문제는요. 알딸딸한 거 그냥 맞는 걸로 해소해야 돼. 이런 박스형 문제는. 이 박스형 문제는 무조건 틀린 거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완전 틀린 거 리을밖에 없거든. 리을 제거하면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3번밖에 안 나온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박스형 문제인데도 밑에 선지는 또 피라미드 식으로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그 뭐야. 위도 파견한 거. 중국의 위도 파견한 거. 그것보다는 그나마 쉽긴 한데 역시 2019년 문제는 너무 서백이네요. 난이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가도록 하죠. 12번. 5세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법풍항은 병구를 설치했다. 여러분 법풍항은 6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양왕. 영양가 만점 7세기. 성왕 6세기. 너무 쉽다. 계로왕 5세기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 왕으로 표면 되겠다. 왕으로. 법풍항 6세기. 7세기. 6세기. 그렇죠? 대고. 왕으로 암기지. 광. 장. 비. 계. 문. 동. 룰. 자. 소. 키로왕 6세기. 5세기. 왕이 중요하다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 12번 틀리면 답 없습니다. 12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 보전. 또 계리집. 2010년거. 2010년거 풀만합니다. 우역 설치. 이거는 계리집이랑 무조건 암겨야 돼요. 우역. 무조건 비슷한 거잖아요. 포스트 스테이션. 우역. 소지왕 아닙니까? 소지왕. 소지왕. 우. 행. 시. 우역. 행정. 시장.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과 거리가 가장 먼 거? 먼 거. 먼 거예요. 먼 거. 이거 몇 세기입니까? 이거. 소지왕. 5세기잖아요. 늘자소잖아. 늘자소. 몇 세기? 5세기. 그러면 볼게요. 부자상속. 늘지왕. 5세기. 정복활동. 여러분 정복활동은 몇 세기? 6세기. 진흥왕. 이거 틀린다. 수도박리. 여기 있잖아요. 자비왕. 수도박리. 주소 만드는 거. 5세기. 시장. 최초의 시장. 소지왕. 5세기.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 몇 번? 답은 2번.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특히 여기 소지왕은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돼요. 소지왕은. 이 게리지 특화 암기입니다. 게리지만 나와. 다른 직렬은 별로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다른 직렬 수업할 때는 보지 말라 그래. 소지왕. 안 나온다고. 볼 필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봐야 합니다. 14번. 14번 또 나왔잖아. 그렇죠? 올해 게리지기에. 작년 게리지기죠?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우역. 우역 선물. 우역. 우역 뭐? 소지왕. 소지왕. 우. 행. 시. 우역. 그렇죠? 6% 부족해서 행정으로. 그리고 시장. 보나마나 시장 나오겠지. 답 1번 나와 버립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거. 이 문제야. 이 문제. 같은 문제 아닙니까?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기출 풀어봤던 사람이라면 이거 그냥 풀겠죠. 그렇죠?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답이 없죠. 이런 거 무조건 뭐 해야 한다? 맞춰줘야 한다. 그리고 중앙간세 22부. 그렇죠? 수도로 5부. 성황. 백제입니다. 우상국. 지증왕. 신라왕. 구주우석영. 이거는 신문왕. 통신과 다음에. 답은 몇 번? 1번밖에 안 된다. 14번은 계리직 문제치고는 쉽다. 기출을 기반으로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15번 보여줘요. 15번. 보기 사건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봐봐요. 고구려왕 결연인데 3만 명을 이끌고 한성을 포위했어. 아까 그랬죠? 5만 명으로 신라구원 하면 관계통. 3만 명으로 한성 점령하면 장수. 이거 장수네. 몇 세기? 5세기. 그렇죠? 5세기. 장수왕 얘기하는 거예요. 성황이 죽었다. 594년 6세기. 권원 법풍왕 6세기. 권원 법풍왕이에요. 그 다음 사회수대첩 612년. 여러분 7세기. 그렇죠? 동시. 남북조 동시교류했다. 양다리 정책을 피죠? 동시교류. 맞아요. 이것도 아까 다른 문제 선지에 있었죠? 그러니까 기출이 돌고 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소거법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장수기 때문에 같은 애가 아닌 거. 그렇죠? 같은 시기가 아닌 걸로 딱 찍으면 돼요. 5세기, 6세기, 그 다음 6세기, 그 다음 7세기. 어? 아니네? 그럼 이거밖에 안 남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어도 된다. 그냥 풀어도 되고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아 근데 이 정도는 뭐 소거법 적응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죠?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직 문제네요. 밑줄 친 왕. 그렇죠? 왕이 밑줄이 안 쳐졌네? 여기 책에는? 책에는 있죠? 여기 있구나. 신라가 사신 올해 왕이 말하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있대. 어? 이거 봤다. 봐. 어? 여러분. 또 나왔어.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 안 되는데. 이거 5만 명. 5만 명. 이거 5만 명. 5만 명 있잖아. 5만 명 있으면 이건 누구? 광개토대왕이네. 광개토대왕. 영, 신, 후. 찾아요. 여러분. 태학, 소수림. 대가야 정복했다. 이건 진흥왕. 관산 정성했다. 성왕. 여기 있네. 독장이 연호. 독장이 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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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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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답은 몇 번? 4번.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붙으면 돼. 문제 너무 잘 푸니까 여기서 그냥 시샘했나 봐요. 전자 칠판이 왔다 갔다 하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금방 풀죠. 다시 한 번. 5만 명 나오면 신라 5만 명 나오면 누구다?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의 암기팀은 영, 신, 후. 금방 하면 문제 푼다. 문제 5초 컷 푼다. 하오? 하오.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너무 좋은데?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내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 더 있어요. 문제 더 있어. 더 풀어야 돼? 원래 박수 치고 끝내면 좋은데 문제 더 있어요. 6세기. 6세기 좀 더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 10매 문제밖에 안 돼요. 금방 풀게요. 밑줄 친 왕. 그쵸. 제기간에 있었던 걸로 오른 것. 이라고 돼 있어요. 보죠. 이사부가 왕의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 성악을 기록하여 좋은 거 만대에 보여준 거다. 이 책을 편찬하면 놓지 않는 훅손들이 무엇이냐고 알겠습니까? 왕이 동감하고 거칠부에게 명하여 역사 편찬해. 거칠부의 국사 얘기하네요. 거칠부 국사.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거칠부 국사는 진흥왕 때. 진흥왕기팁. 담북. 창황마. 영토 확장. 영토 확장. 그쵸. 그 다음 화랑도를 국가조직화되죠. 끝났네. 답 4번이네. 북한산비. 북한산 순수비. 정전지급. 이거는 성덕왕. 통일신라. 그쵸. 국화 신문왕. 통일신라. 섬성대 선덕영왕. 그럼 답은 4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좋아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죠. 2번. 2번 법원직 문제네요. 여러분. 보니까.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이렇게 사로 나오면 여러분. 핵심 단어. 핵심 단어 딱 봤더니. 아. 2차돈 나와. 찾았어요 여러분. 2차돈 아니야. 2차돈 아니야. 2차돈. 2차돈은 고깃집이고. 오페에서 소파하는데 어떤 애가. 2차돈 아니냐고. 아 2차돈은 고깃집. 그렇죠. 2차돈은 고깃집. 이건 2차돈. 돼지고기집 아니에요. 그렇죠. 2차돈. 재미 또 없나 보네. 나 혼자 묻고 있네요. 아무튼 2차돈 이거 나오면 법풍왕 불고공인. 법풍왕 때 불교공인. 그렇죠. 2차돈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흰피가 나오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죠. 그렇죠. 그러면 법풍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불교 율령 병부 상대 등 건원 금강가야. 찾아볼까요. 아 여기 나오다. 상대 등. 상대 등. 그렇죠. 답은 4번이네. 우산 극복 속 지증왕. 광개토대왕 지원으로 외군 격퇴 내물왕. 대가야 정복했다. 대가야 정복했다. 이거 진흥왕.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된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죠. 3번. 3번. 게리직 문제네. 참 게리직 문제네. 박스용 문제 엄청 좋아해요. 이 박스용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보도록 하죠. 가와 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옳은 거. 개국일에 문자로 사정을 기록함이 없더니. 어떻게. 어 이거 나왔다. 고웅서기. 우리가 아까부터 있었는데. 고웅서기. 선지에. 고웅서기 나오면 이거 근초고왕이구나. 고웅서기 나오면 아 이거 근초고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태학 이문증에 면하여 고사를 축하하는 신집 오건. 신집 오건 이거 영양왕 때. 영양왕. 영양왕. 그렇죠. 7세기 초반. 그렇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몇 세기. 7세기 초반. 그 다음 이거는 4세기. 5, 6세기 들어가야겠다. 볼게요 그러면. 백제가 수도를 응진해서 사비로 옮겼다. 성왕이죠. 성왕. 왕이 이렇게 적어요. 6세기. 그 다음. 고구려가 당에 침략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 영유왕. 영양왕 다음에. 7세기. 안되네. 니은 안되네. 고구려가 대가야를 정벌하기 위해 낙동강 서쪽을 점령했다. 대가야 정벌 진흥왕. 진흥왕이죠. 이거 6세기. 맞네. 고구려가 옥조동해를 정복하고 동해안을 증복했다. 옥고영. 여러분 이거 태조왕 2세기. 태조왕 2세기.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 2번이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각 왕 해놓고 이것도 왕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왕이다. 무조건. 게리지 이것도 무조건 왕이잖아. 왕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 푸시면 딱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왕. 이쪽 파트는 무조건 뭐다? 왕이다. 그 다음 4번 보죠. 밑줄 친 왕. 정책 오른 거. 왕이 여러분 우산국을 정복해. 우산국 우산국. 여러분 우산국 정벌.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 지증왕. 지증왕. 그렇죠. 중국산. 철제. 왕우산을 시장에 산다. 그렇죠. 우산국 여기 있잖아. 중국산. 한화정책. 한화정책 뭐 있습니까. 왕우 사양하고 국호를 신라라고 했죠. 철제 농기구 왕우. 그 다음 시장. 동시. 동시전. 그거 찾으면 되겠다. 병구 설치했다. 법풍. 태학. 소수림. 대가야. 진흥. 국호를 신라. 오 맞지. 한화정책 하면서 국호를 신라로 하잖아. 마리깐. 뇌물. 답은 몇 번? 답은 4번. 어렵지 않아요. 어느 왕인지 알고 제 거 암기팁 들어가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 알아야 돼. 핵심 단어. 여기 핵심 단어 뭐냐. 우산국 정보를 했대요. 누가. 이사부가. 이사부가 파괴왕인데 이사부가 우산국 정보를 하면 지증이고 이사부가 대가야 정복하면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부 나왔다가 무조건 지증 찍으면 안 돼요. 잘 읽어봐야 돼요. 대가야 쪽이면 그럼 지능입니다. 알겠죠. 이사부가 우산국이면 지증. 이사부가 대가야 하면 지능.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우산국이니까 지증왕. 지증왕 때 한화정책으로 신라 왕호. 왕호 신라하고 그 다음 국호를 신라로 그 다음 왕으로 사용했다. 왕이라는 친구 사용했죠. 그전까지 마리깐이었다가 중국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5번 보죠. 또 나왔다. 이사부 나왔다. 이사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우산국 우산국. 나왔던 거 또 나오잖아. 나왔던 거 또 나온다니까. 아까 이거 개리사료 내. 소방간부사료가 그대로 냈네. 그대로 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것도 여러분. 어느 왕? 지증왕이다. 그쵸? 지증왕. 지증왕이잖아. 그러면 아까 뭐였어? 아까 답. 구쿠신라. 여기 봐봐. 구쿠신라. 진짜. 문제 벗겼지. 문제 벗겼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식사 문제 뻔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 어렵다고 느껴져요? 암기할 게 많아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암기만 조금 하시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기 힌트까지 다 주잖아. 힌트까지 다 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출 열심히 풀면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기출 푸는 방법 유튜브에 올렸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기출 어떻게 푸는지 아시면 돼요. 그거 식으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갈게요. 6번. 금강국주 김구혜가 나라 창고에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그를 예우해서 시급 삼켰다. 어? 금강가에 망했다. 그럼 금강가에 망한 거 누굽니까? 법풍왕이죠. 법풍왕. 법풍왕 암기팁.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을 갚는다. 그렇죠? 불교, 율령, 그 다음 병부, 상대등, 건원, 금강가야, 금강가야. 연호, 건원, 건원.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해 보면 여러분 다른 뭣도 나와요? 연호도 나오죠? 다른 연호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거 연호 많은데 특히 영락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영락하고 건원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호하고 영락하고 건원이 제일 중요하고 건복, 진평왕, 태화, 진덕여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영락하고 여기 영락 빠졌지. 영락은 근데 시험지 엄청 나오잖아. 건원이 삼국시대 연호 중에서는 두 개가 중요하다. 특히 영락의 핵심이에요. 영락은 어느 왕? 광개토래야. 건원은 법통원. 이 두 개. 왜? 최초. 우리나라 최초, 신라 최초. 원래 최초가 시험지 제일 잘 나와요. 뭐가 제일 잘 나온다? 최초가 시험지 잘 나와요. 최초 위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7번 보죠. 7번. 7번. 미추치는 왕 업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왕 7년 율령을 반포하고. 어? 율령 반포했대. 아 이게 다 왔다. 또 금강국 왕이 어떻게 항복했네. 아까 이 사료 있었는데. 앞에 있잖아. 금강국 사료. 이걸 그대로 냈네. 이게 먼저니까 이거 보고 이거 낸 거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 문제야 그 문제야. 그러니까 금강국 왕이 김구해가 왕과 새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항복했대요. 여러분. 이건 법풍왕 아닙니까? 법풍왕이잖아요. 그럼 법풍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거놓은 거놓은 거놓은.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안 붙여. 이 사부. 아까 있었잖아. 이 사부. 지증원. 국학. 이거는 신문. 신문학. 그 다음 화랑도 국가조직과 지능왕. 답은 몇 번?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죠. 8번. 가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대요. 근데 가왕이 죽었대요. 관산성이 죽은 왕. 성왕. 그렇죠? 성왕. 어. 이십이 부관. 이사. 이십이 부. 그렇죠? 부여시. 남부여. 관산성전투. 관산성전투. 그 다음 사비성으로. 이사. 보통 성왕 나오면 사비성 아니면 남부여 나올 거예요. 봐봐요. 나재동맹 체결했다. 비유. 그렇죠? 이십이 남로. 무령. 화랑도. 아까 나왔죠? 지능. 그렇죠? 요거죠. 요거. 남부여. 아니면 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비천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비천도 아니면 남부여로 나올 거예요. 성왕이면. 답은 몇 번? 답은 4번. 요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간단하죠? 간단해요. 다 끝나가요 여러분. 다 끝나가. 좀 죽어가고 있어요.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남았어. 언니. 좀만 참아. 아직 끊지마 끊지마. 세 문제 남았어.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아유 언니 급하네. 그 다음.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성왕. 여러분 동성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혼인 요청했대요. 사색이. 사색이. 비계. 문동이네. 사색이. 어? 신라가. 왕이 신라에 스킬을 가기 위해서 신이 어떻게 돼요? 밤에. 어.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죽었대. 성왕이네. 6세기 성왕. 성왕. 그럼 5세기 백제왕은 누구냐. 아 이거 5세기구나 잘못했다. 쏘리. 요 5세기 동성왕과 6세기 성왕이에요. 그럼 성왕이 이때 죽었잖아요. 그럼 죽기 전인 게 답이겠네.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삽이 천도했고 남부였잖아. 그럼 사비천도 아니면 남부여예요. 사비천도 아니면 남부여. 찾아봐요. 사비천도 아니면 남부여. 여기 나오네. 아까 그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왕 나오면 사비천도 아니면 남부여다. 도읍을 금강이 웅진 문주왕. 이거 계로왕. 그렇죠? 불교 침류왕. 다 언제? 이때 먼저. 동성왕보다 먼저예요. 동성왕보다 먼저.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됐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죠. 이렇게 순서. 여기서 참 이거 잘 나옵니다. 이렇게 참 잘 나와요. 보세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대요. 5세기 문주왕. 비계문동. 그 다음 성왕. 성왕. 육세기 성왕. 육세기 성왕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아 신라. 신라에 썼던 걸로 오른 거네. 아 문제가 참 어렵게 냈네. 그러면 성왕으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신라입니다. 신라. 늘. 자. 소잖아. 그렇죠? 그러면 문주왕 때 이동할 때 그 다음이 그러니까 동성왕 때 소지왕과 세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지. 법. 진입니다. 그러면 성왕은 누가하고 세트다? 진왕은 세트야. 그러면 지증 아니면 법풍이 답이 나와야겠네. 지증 아니면 법풍. 아니면 소지왕. 소지. 이렇게. 3명 중에 하나겠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문주왕하고 세트가 거의 자비왕 쪽이니까. 그렇죠? 소지. 그리고 성왕이면 진흥왕의 세트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소지, 지증, 법풍. 이렇게 봐야 돼요. 대갈 성복이 있다. 진흥왕. 황초령비, 진흥왕. 안 돼요. 진흥왕은 성왕보다 뒤로 봐야 돼. 거의 같은 급인데 성왕을 죽인 게 진흥왕이기 때문에. 거칠부. 국사를 어떻게 편찬했다. 거칠부 국사 진흥왕이긴 하죠. 근데 봐봐요. 2차도 순거. 이거 법풍왕이잖아. 법풍왕이잖아. 사이에는 법풍왕. 이거 법풍왕. 맞네.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 어렵네요. 이 문제. 실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를 물어본 거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고 백제 물어보는데 신라를 물어봐. 그러니까 세트로 봐야 한다니까. 비, 개문동, 눌자, 속. 그쵸. 그 다음 무성, 지법진까지. 근데 성왕은 누구하고 세트다? 진흥왕하고 세트니까 법풍왕은 진흥왕보다 앞에 있는 거지. 응. 앞에 있는 거지. 이렇게 봐야 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이제 보도록 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기억하고 미음에 이뤄갈 사건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단양적선비, 북한산비, 창년비, 황초령비, 마을형비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여기. 관산성 있고 여기. 여기가 이제 대가야 멸망이 있습니다. 대가야 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관대하다. 제꺼 암기티비 있죠? 보도록 하죠. 기억. 신라가 김혜지의 금강가야를 뭐했다? 정복했다. 여러분 금강가야는 언제 정복되죠? 법풍왕 때. 근데 이거 진흥왕이죠? 법풍왕이 진흥왕보다 앞에 있죠? 맞네요. 그다음. 그렇죠. 관산성이 죽었어요. 몇 년에 죽었냐면 내가 연도 암기하라고 했는데 594년에. 오, 뒤졌다. 북한산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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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맞네요. 신라가 고령주의 대가야를 정복했다. 대가야 정복은 창년비 다음, 미을에 들어가야 돼요. 틀려요. 천리장은 7세기야. 영유왕 때야. 이건 6세기잖아요. 틀려요. 거칠분 국산은 초반입니다. 틀려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특히 이거 관산전투 암기해야 돼. 554. 그리고 북한산비는 555. 그렇죠. 이 두 개. 오 뒤졌다. 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죠.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세기까지 문제 풀었어요. 오. 1시간 넘게 풀었어. 어떡해. 엄청 오래 풀었다. 그렇죠. 원래 여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 아마 이것보다 적을 거예요. 앞에 내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 들어갈 거니까. 그 문제도 이것보다 조금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것보다 좀 짧을 거예요. 와. 문제 푼느라고 고생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세요.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한 챕터가 끝나지. 그렇죠. 지금 듣고 내일 들어버리면 여러분 챕터가 안 끝나. 저도 수업 그래서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7세기하고 통합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